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구매 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구별법입니다. 랜드로버의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S, SE, HSE 등의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깡통 옵션의 스탠다드 모델도 있지만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고요. 랜드로버 스포츠와 랜드로버 등의 플래그십 차량들에는 오토바이오그래피 등의 별도의 등급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S와 SE 그리고 HSE 등의 차량별 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옵션들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외부 익스테리어의 경우에도 등급별로 헤드램프와 휠 디자인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헤드램프의 경우 S 등급에는 시그니처 데일라이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헤드램프 디자인을 따라 켜지는 시그니처 데일라이트를 대신해서 일반 램프가 켜지게 되며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도 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량들로는 디펜더,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보크, 그리고 디스커버리 등이 있으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는 디스커버리만 예외적으로 S 등급에도 시그니처 데일라이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애니메이션 방향 지시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 등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의 테일라이트에서는 애니메이션 방향 지시등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각각의 등급별로 다른 휠 디자인과 크기에 따라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크게 달라 보일 수 있으며 레인지로버의 경우 사이드벤트의 디자인과 색상에 따라 스탠다드 휠 베이스와 롱 휠 베이스, 그리고 등급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버 색상의 휠에 비해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거나 블랙 색상의 휠이 더 높은 등급의 모델이며 바디 컬러의 사이드벤트에 비해 실버 색상의 사이드벤트가 더 높은 등급입니다. 랜드로버 차량의 등급 선택을 하실 때 헤드램프와 휠 디자인, 그리고 사이드벤트에 따라 승하차 시 만족도가 크게 차이 나실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델명과 다이나믹 패키지입니다. 랜드로버 모델명을 보면 알파벳 D 또는 P와 함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D는 디젤 엔진을 뜻하고 P는 가솔린 엔진을 뜻하며 숫자는 마력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D300HSE라는 모델명은 300마력의 디젤 엔진이며 HSE 등급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엔진 형식과 등급 사이에 다이나믹이라는 표시가 있는 모델을 보셨다면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내 외부 디자인에 다이나믹 패키지를 적용해서 보다 멋있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패키지는 국내에 수입되는 벨라의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되며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펜더의 가솔린 SE 등급에 기본 적용되었지만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모든 모델에서 다이나믹 패키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패키지가 모두 적용된 벨라와 모두 적용되지 않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펜더를 구입하실 때에는 다이나믹 패키지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스커버리와 디펜더의 경우 가솔린 SE 등급에서만 다이나믹 패키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높은 등급인 디젤 HSE 등급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경우 모든 등급의 다이나믹 패키지는 기본 적용되어 있지만 디젤 AB 등급에만 적용된 블랙팩을 가솔린 HSE 등급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와 디펜더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같이 디젤 라인업에 가솔린 모델이 하나 추가되는 경우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가솔린 모델을 디젤 모델의 최상위 등급에 맞춰서 수입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벨라의 경우 이번 21년식에서 기존의 모든 디젤 라인업을 삭제하고 가솔린 라인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가솔린 HSE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디젤 등급들이 모두 사라져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디젤 HSE 등급 하나 정도는 계속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솔린과 디젤 엔진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랜드로버 차량들의 디젤 엔진에는 2000cc와 3000cc 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0cc급 디젤 엔진으로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S 등급에 유일하게 탑재되는 D200이 있으며 3000cc급 디젤 엔진으로는 디스커버리와 디펜더의 S와 SE 등급에 탑재되는 D250과 디스커버리와 디펜더의 HSE 등급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HSE와 AB 등급에 탑재되는 D300 그리고 레인지로버 보그와 AB에 탑재되는 D350이 있습니다. 2000cc와 3000cc의 모든 디젤 엔진들에는 점차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함께 탑재되었는데요. 각각의 차량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마력수가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랜드로버 차량들의 가솔린 엔진에는 2000cc와 3000cc, 그리고 5000cc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00cc급 가솔린 엔진으로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이버크의 S와 SE 등급과 벨라 S 등급에 탑재되는 P250이 있으며 디펜더 SE 등급에 탑재되는 P300이 있습니다. 3000cc급 가솔린 엔진으로는 디스커버리 SE 등급과 레인지로버 스포츠 HSE 등급에 탑재되는 P360이 있으며 벨라이 SE와 HSE 등급에 탑재되는 P400이 있습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디젤 엔진에 탑재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엔진에서는 3000cc에만 탑재된다고 합니다. 2000cc 가솔린 엔진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cc급 가솔린 엔진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에 탑재되며 레인지로버 보그와 AB 그리고 SVA에도 탑재되는데요. 5000cc 가솔린 엔진은 모두 V자형 8기통 슈퍼차저 방식이며 올해 말과 내년에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각각 풀체인지 되면서 슈퍼차저 엔진들은 모두 단종되며 인라인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000cc와 3000cc의 모든 디젤과 가솔린 엔진들은 이미 인라인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BMW 엔진이 점차 랜드로버 차량에 탑재될 거란 소문과는 달리 새롭게 바뀐 인라인 방식의 엔진들은 모두 랜드로버에서 개발한 인제니움 엔진들로 바뀌었습니다.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새롭게 탑재되는 신형 인라인 가솔린 엔진들도 랜드로버의 인제니움 엔진이 탑재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랜드로버 구매 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이외에도 등급별 자세한 옵션과 특징들을 저희 채널에서 차량별로 업로드 해놨으니 아래 설명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다 자세한 차량 상담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운영하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